전라남도가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 5자 회동을 추진합니다. 전라남도는 오는 12일 보성군청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박홍려 목포시장, 노관규 순천시장, 송하철 목포대 총장, 이병훈 순천대 총장에 참여하는 의대 공모 5자 회동을 위해 최근 각 지자체와 대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. 하지만 순천시와 순천대학교는 여전히 전남도의 공모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이번 5자 회동이 성사될지 그리고 회동이 이루어지더라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한편 전라남도는 2026학년도 전남권 의대 정원으로 200명을 배정해줄 것을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, 교육부 등에 공식 건의했습니다.